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자 우리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어진 문장주는 요 유형, 삽입 유형은 쉽게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출제자분들이 박스에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단서가 될 만한 연결사 같은 걸 많이 주세요.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박스 같은 경우에는 On the other hand죠. 자 다른 한 반면으로는 이라는 표현은 자 뒤집을 때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면서 자 이 앞에 내용이랑 지금 On the other hand에 나온 Bad carbon rate 내용이랑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쭉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뒤집어지면서 나쁜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. 자 그럼 여러분 Bad carbon rate의 반대말은 뭘까요? 그쵸? 좋은 탄수화물이에요. 자 그럼 위에까지는 좋은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 플러스로 막 갔다가 자 하지만 반면에 자 이제 나쁜 그런 탄수화물은 바로 그냥 단순 당이더라 Simple sugar는 여기서 마이너스에요.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쭉 이제 안 좋은 내용으로 뒤집어지는 자리구나. 자 그걸 연결하시면 이제 끝나는 게임인데요. 자 처음부터 쭉쭉쭉 읽어가면서 탄수화물 얘기하는데요. 자 정답 4번으로 들어가실 건데 4번 앞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4번 앞에 우리 다른 nutrient 이런 영양소가 우리 몸에 release 나와가지고 자 너한테 이 fuel이라고 하는 연료를 제공해 줄 거다 해서 플러스 연결돼요. 그것도 상당한 많은 시간을요. 자 이 내용은 누구 얘기였느냐 하고 위를 가보면은요. 바로 이 컴플레스 카본 드레이트라고 해서 이 복합탄수화물은 the good carbon rate for your body 라고 해서 좋은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좋은 얘기가 막 이어져요. 자 굉장히 분해하기 힘들다가요.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해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. 그건 여러분 모르는 거야. 뒤를 보시니까 and can't trap other nutrients like a vitamin. 그러니까 바이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를 다른 영양소를 너가 잘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좋다라는 거야. 플러스고요. 자 이게 지금 분해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양소가 몸에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료를 줄 수 있다라 해서 좋은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. 자 하지만 4번으로 가니까 자 왜냐하면 그들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자 그것들은 쉽게 분해가 된다라고 해요. 그리고 뒤를 봤더니 자 hold few nutrient 여기서 여러분 감 잡으셔야 되죠.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영양분이 충분히 많이 나왔었는데 few nutrient이니까 few는 not이에요. 영양분이 없는 그림이죠. 마이너스에요. 그래서 여기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전환되는 4번이 정답이고요. 자 여기서 그들의 structure 그들의 구조는 좋은 탄수화물 얘기가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의 구조는 엄청 복잡하지가 않아서 쉽게 분해가 돼서 몸을 위한 영양분이 거의 없어요. 자 그래서 other than the sugar 뭐 제외하고는 그냥 설탕 말고는 당 말고는 자 그러면서 5번까지 끝까지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자 마이너스 표현으로 자 너의 몸은 break down these carbondrate rather quickly 굉장히 빠르게 분해를 할 거다. 아까는 우리 천천히 분해가 되는 게 좋은 당이죠. 이 당이 좋은 탄수화물이죠.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은 천천히 분해가 되는 거고 그게 사실 좋은 거래요. 하지만 나쁜 탄수화물처럼 너무 빨리 분해가 되면요.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은 없고 당밖에 남는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